태국 일정에 있어서 잠시 짐을 쌓은다.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싸는 짐이다. 짐 싸는 것은 설렘이고 또 즐거웁니다.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정리하고 짐을 싸듯이 잘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. 오랜만에 짐을 싸니까 약간은 서툴지만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차곡차곡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로 정리하고 모든 재정적인 부분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이 모으신 짐이 필요한 것들이 모으신 짐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잠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즐거웁니다. 집을 떠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다. 태국은 처음 가는 곳인데 태국의 일정이 기대가 된다. 태국의 사람들도 많고 주변을 환경으로 살펴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고 올 예정이다.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인생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쌓기다. 여름이라든지 많은 짐이 필요치 않다. 옷들도 얇고 작은 가방 하나면 충고 안 할 뻔했다. 여러분들도 주변에 잠시 반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.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멋진 주말을 맞이해서 예쁘고 행복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. 산책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